내 맘을 그대에게 보여준다면 난 오늘도 잠 못 이루죠 전화기 너머에 느껴지는 따뜻 다 내 몸둘 밤 모르겠어요 이 마음을 어떡해 아직인 것 같은 마음에 한 걸음 더 다가가 전해줄까요 오늘도 내 맘 나 적어봐요 내 맘을 그대에게 보여준다면 보이지 않는 마음에 서로를 느끼며 일기장에 내 마음을 적어요 그대도 나와 같을까 즐거운 상상을 하며 써내려가요 이 마음을 어떡해 이제야 할 것 같아요 조금씩 더 다가가 전에 왜 좋을까요 이렇게 그대와 난 사이에 감사합니다 박진주 드라이